에이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동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빡빡하게 감싸줘 살짝 옷 나가도 되니까? 살짝 옷 나가도 되니까? 짱짱하게 묶이기만 하면 너무 고생인데? 야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힘들어 죽겠네 이거 진짜 넘어가면 뿌듯하긴 하겠다 깃발 승관아 깃발 좋다 오 도겸이 잘라주는 사람 좋아 붙어있는 게 있네 좋아 형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걸 아까 했던 거에 20개짜리도 만들어줘 아 20개짜리로? 승관이 형 20개짜리 만든 거야? 아 이거 우리 제일 중요한 비인호 너가 우리를 청소를 하는 거야 아 주인호구나 형 이거 5개짜리 만든 거야 뭔가 약간 중심이 쏠리는데 내가 생각해드린 문제점은 뜨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균형 잡는 게 불안 불안하지? 균형이 안 잡힐 거야 그러니까 그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보면 파도가 생기고 건너는 게 내가 보면 관건이야 이렇게 놀려?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우동 안 했지 나도 잠깐만 잠깐만 우리가 봐봐 이게 지름을 확인해야 돼 아니 잠깐만 이거 한 번 더 틀어줘 이게 2리터짜리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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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음악을 찬습니다 왜왜왜왜 왜왜왜왜 고염 너무 멋없었지 컵 편집 돼요? 아 뭐야? 자 형이 차려와 수학 쪽으로 접근해야 돼 1.8이죠 1.8 봐봐 우리의 무게가 평균 값으로 우리가 70kg라고 쳐 그럼 70kg 400 형 이거 밑에를 민규 형 근데 이거 그냥 여분으로 하는 거야 혹시 뭐야? 아니 이거 그냥 안 쓰는 게 아니야 이거 더 해야 돼 한참 안 될까? 응 더이세 David 몇 개야 이거? 1,2,3,4,5,6,6,7,7,7,8,8 이거 20개 맞아 10 개 아니 20개 맞지? 야 그런데 이거 위에 맞냐? 12,14,16,18,20 오 뭐야 아니 피어져 있어서 그런가? 이거 피어져 있어서 그런가 이게 숫자가 다르긴 것 같은데 똑같아 봐봐 이게 짧은데 이게 숫자가 똑같아요 이거 봐봐 12,16,8,10 12,14,16,18,20 왜? 짧잖아!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넷, 스물 이거 착시현상 이거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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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보면 또 맞아 형 봐봐 오! 이렇게 오셔도 맞아 해보자 해보자 일단 맞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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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되겠다 6명 타기엔 턱 없이 못 갈아야겠다 야 근데 6명 탈 수 있겠어? 못 타 못 타 아 이거 안 돼 안 돼 내려봐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더 필요하다 가자 이거 한 4개 만들어야 돼 4개를 만들어야 돼? 쟤가 저거 한 3명, 3명도 못 타자고 이걸 4개 만들어야 된다고? 아니면 이거를 이걸 4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2명 이렇게 타서 가든가 야 우리 거의 에이스급이야 침대 진짜 색깔도 괜찮은데? 템퍼급이야 템퍼급이야 뒤집어 뒤집어 어떻게 해 뒤집지 말고 들게? 아 이건 뒤집어야겠다 아 저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야 옆으로 사용해봐 가로로 가로로? 아 그렇네 그렇지 그렇네 이렇게 하면 되네 내가 얘기한 게 좋아요 저렇게 하면 균형이 안 맞아 저렇게 균형 잡는 게 너무 어려워 야 근데 저걸 6명 이렇게 한다고? 하나 둘 하나 둘 왼쪽으로 왼쪽으로 몸 차가져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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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우리 쪽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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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벌써 빠져도 되는 거야?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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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해보니까 한 저걸 4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맞아 하기 싫어졌어 우리 지금 침대 만들라고 이거 되려나 모르겠네 야 민기야 지금 이제 어떻게 만들 생각이야? 또 나 저만한 거 또 여러 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이거 20개야? 이렇게 해서 20줄 만들라고 아 그냥? 어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정치 바짝 차려야 되네 시간이 없다 야 그냥 만들어야 되네 이거 그냥 아 이거 될 것 같아 아 이거 될 것 같아 아 이거 무조건 따 될 것 같아 거의 우리 템포급이야 이거 거의 매트리스잖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나아 그냥 이대로 위로 쭉 균형만 잡아주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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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뽀샤 괜찮니? 이쪽이잖아 야 잠깐만 야 모누아 그냥 이거 눈끼고 위에 깔아 야 아이 고마워 아 그 눈끼고 위에 깔아 보라색 빼봐 아 잠깐만 이거 밑에 밑에 밑 밑으로 오케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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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사이즈 딱인데? 되게 잘한다 아이 아이 야 우리도 우리도 우리 밀어야 돼 그냥 빠진다 내가 쓸게 내가 쓸게 밀어야 돼 그렇지 아 어떡해 하하하 어떡해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하면 돼 15분 남았어 15분 남았다고? 뭐가 15분 남은 거야? 시간 끝나면 그냥 이걸로 해야 돼 무조건 저 못 만들어요 아 진짜? 우리 어떻게 할까 이거 다 합치는 거야 형 이거? 또 만들고 감싸고 만들고 감싸고 저거랑 저거랑 같이 다? 나 궁금한 거 저거랑 합치는 거야? 어 그치? 응 그럼 이제 빨리 그 합쳐야 되잖아 이거 지금 세부 같네 된 거는 어떻게 테이프로만 감아야 되나? 아 테이프로만 이런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붙여서 테이프로만 감으면 이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느낌이 할 수 없어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 가보자 시간 없어 우리 그래 레츠고 어떻게든 떠서 가기만 하면 돼 내가 보니 저기는 우리보다 안 돼 한번 아니 이 상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아 그럴까? 문제점이 뭔지 확인하고 오케이 오케이 그럴까? 가봐 야 이거 6명? 아 진짜 힘들다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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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칭으로 대칭으로 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갈잖아 호시 형 원우 형 호시 형 원우 형 호시 형 너 몇 개 형이야? 야 됐는데? 빨리 빨리 너 원우 누워 야 이거 안 두겠는데? 아 된대 그냥 야 한번 가봐 가봐 야 잠깐만 지금 너 줘 너 줘 야 너 줘 일단 가봐 야 됐어 아 내려가는데? 야 야 야 이거 체중을 잘 맞춰야겠다 못 앉아 여기가 자리가 부족해서 내가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 야 내가 이렇게 갈게 잡아봐 야 너가 일단 여기 안 돼 모터 모터 가동합니까? 네 가동 가동 아 좀 줘 봐 아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너무 불안정해 안 돼 안 돼 야 이거 하나 더 만들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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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만들자고? 야 이거 탄탄하게 만들래 탄탄하게 아 진짜 이게 딱 양옆에 있어주면 진짜 괜찮은 거 아 그럼 그걸 만들까 양옆으로? 야 이거를 쓰면 되지 않아? 어떻게 이거 안에 넣으면 다 짜고 야 좋다 나 그게 더 좋은 거 같아 야 그거는 따로 하고 야 이거 따로 하고 따로 하고 야 천재야 야 야 그니까 이걸 이걸 이거 뒤집는 거야 완전 동기였나 야 두 개 있어 완전 동기였나 완전 동기였나 두 개 있어 야 이거 밀피치를 나누고 왜 제로 동기를 하고 있어 어 야 이거 진짜 너무 효율적이고 좋다 시원 형 이제 감싸 돌리자 아 아 괜찮아 괜찮아 두 개는 괜찮아 아 두피가 이래서 더 잘 뜰 수도 있어 이게 더 어 이게 더 정말 아 더 넓은 게 남아 얇은 거 보다 아 잠깐만 박스 두 개 있냐 우리 왜 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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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자르게? 아니 아니 빡 해 넣어 박스를 옆에 베이퍼 붙이자 이렇게 막아서 응 걔네도 이렇게 하나? 아 괜찮네 시간 아 문 남았어 시간이 없구나 야 야 아니 이거 이거를 그냥 감싸가지고 붙이자 이거 왜 지금 뭐하고 이거를 이렇게? 어 야 천재네 이걸 고정을 어떻게 시켜? 야 테이프 와 어떻게든 감아 어떻게 돼 그래 그래 일단 너 어떻게든 감아 아 일단 몰라 가 아 일단 감아 몰라 그냥 사는 거야 5분 남았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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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야 얘 뒤집어야 된다 명호야 여기도 어떻게 해 여기도 어떻게 해 여기도 어떻게 해 아니 잠깐만 이거 안 돼 이렇게 안 돼 이거 잠깐만 야 지금 방법이 없어 해보자 해보자 시간 없어 진짜 해? 야 부딪혀 부딪혀 부딪히고 부딪히고 가 그냥 부딪혀 등 다 하나 둘 셋 안 되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안 되겠다 끝으로 끝으로 할래? 야 이거를 이거를 하자 이거를 되는 걸 해야지 갑자기 다 트랜스포머 됐어 와 야 가위 가위도 가지고 가위 좀 가둬 가위 가위 잘라야 돼 왜 일부러 가만히고 가 까와 쟤 왜 저러냐 몰라 다가위 없어졌어 분량 다 보이셨어 야! 쥬 쥬 쥬 쥬 쥬가 묶어 쥬쥬 쥬 쥬가 묶어 쥬 쥬 쥬가 묶어 주 쥬가 묶어 거봐 가 봐 이따 가 있다 가야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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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할 시간이 없다 뭐라고 야 이 분 이거 야 이 분 이따 쳤네 주가 시간 없어? 주가 시간? 내가 내 명 하고 내가 아니 축구도 주가 시간 있는데 야 그럼 묶어 합체 이분이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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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야 돼. 일단 맨날 얘기해야 되니까. 일단 금액 피워. 일단 금액 피고. 바닥에 바닥에 바닥에. 랩도 바닥에 올리자 이제. 그냥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죽는다 생각하고 버티는데. 야 이게 결국에는 잘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면 돼. 하나 둘 셋. 오 야 야 안정적이야 괜찮아 괜찮아. 야 안정적이야. 됐다 됐다. 하나 둘 셋. 영천 영천 영천. 야 됐어. 야 됐다 됐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진행해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는 거야. 좋아 좋아. 나랑 코피 형이 노졌고 원우 형 호시 형이 이거 고정시켜줘. 그러면 우리가 고정하고 지훈이가 발 짱고 치고. 내가 익스텐션 차고. 지훈이가 발 차고. 익스텐션 차고. 둘이 우리가 노졌고 오케이 렛츠 고. 아니 근데. 안정적이야. 생각보다 안정적. 내가 뜨는 건. 내가 알잖아 뜨는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한 두 번 묶어버려 형. 이렇게 해서 묶어? 어 근데 여기 깊숙한데 여기 깊숙한데 묶어. 편하시더라. 깊숙이 형 깊숙이 지갑 깊숙이. 지갑 깊숙이. 깊숙이. 깊숙이 미스터 깊숙이. 미스터 깊숙이. 그 인생에 한 번의 실수가 여러분. 실수는 하지 마세요. 한 번 더 묶는 것 같아. 자 자 새참 새참 이거 한 입씩 먹고 하세요.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긍정 긍정 긍정. 이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 예측 긍정적. 응. 응. 근데 뭔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거. 형 우리는 애들아 소파 같다며. 애들아 소파 같지. 애들아 모르겠고 쓰레기 매립 찍으면 자주 볼 수 있는. 아니야. 저 가구 감성 모르는구나. 형이 너 거 꾸며줄게 봐봐. 뒤에? 일단 팔이잖아 팔. 얼굴에 팔이 나와? 뼈다귀 뼈다귀. 고인 팔. 호. 어? 고인 팔 호. 파도 온다. 파도 온다. 야 파도 너무 센데? 야 파도가 너무 센데? 와 진짜 우리 근데 진짜 윈도우에서 활탈 치르는 것 같아. 자 여기 고인 에이토 이리로 오세요. 가자 가자. 고생 많이 했다. 고생했다. 너희도 잘 뛰길 바란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세트 변경하는 동안 몸도 풀었고. 멋있게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자 엘차야 가봅시다. 여러분 우리 뭐 경쟁에 상관없이 둘 다 열심히 성공해봅시다. 안 다치게. 이거는 승부가 아니라 그냥 저기까지 가는 게 목표니까. 응원할 때 할 수 있어 너희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근데 이긴 팀한테는 진짜 바다의 왕 상 줘야 돼요. 바다의 왕. 바다의 왕을 준다고? 뭔 소리야? 바다의 왕. 그 상. 라이어 거짓말 왕처럼. 자 가볼까? 클래스코. 놓아주세요. 가자 가자. 오케이 우리 가자. 형 우리 팀 파이팅 한 번 하고 가자. 쟤네들이 출발하는데? 먼저 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 도겸아. 도겸아. 도겸이 형 컴온 컴온 컴온. 도겸이가 파이팅 해. 디노 젖자 디노. 진짜 뭐랄까. 도겸이가 또 이런 거 잘 하잖아. 디노 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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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파이팅 땀이 없다 가자. 됐어 됐어. 됐어 됐어. 파이팅은 가서 해. 오 야 이거. 큰일 났다. 오 잠깐만 이거. 끌렸네 끌렸어. 와 파도가. 야 이거 파도가 너무 빡센데? 야 야. 하나 둘 셋. 잠깐만 오케이. 야 야 야 같이 하자. 어 뒤에 타 뒤에 타. 어 괜찮은데? 야 안전적이야 우리. 야 우리 괜찮아. 간다. 도전하라. 도겸아.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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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잠깐만. 형 그렇게 앉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성격이 왜? 근데 이게 안 눌려져 그러면 이렇게 떠? 내가 이제 눌러가지고. 눌러가지고 이렇게. 아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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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야 너도 다리 하나 올라.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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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뭐지 뭐야. 우리 너무 귀여워. 영차. 영차. 간다 간다. 영차. 좋았어 좋았어. 가운드에 앉아 가운드에 앉아. 가운드에 앉아. 이거 조금만. 제발 버텨라.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손아 손아 앞에 앉아. 오케이. 됐어 됐어. 좋았어. 앞으로 좀만 가자. 여기 노 노 노. 아이 저 손님 선생님들 타세요. 예 예 예. 디노 이리로 와요 디노. 야 왜 이래 왜 이래. 야 우리 쪽을 더 줘야 돼 호시야. 야 팀워크를 맞춰보자. 황영이 꺾였어. 잠깐만 잠깐만 지금. 너 있었지 말아봐. 센터가 안 맞네. 야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야 내가 눌러줄게. 야 재정비. 야 잠깐만 이거 큰일 난 것 같아. 재정비 재정비 재정비. 재정비 재정비 재정비. 놀아봐 재정비. 그 저처럼 다리를 올라야 돼. 진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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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고. 빠졌다 빠졌다. 아이 빠졌구나 이게. 야 됐는데. 야 트토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월컵.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시작 세게 시작 세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왼쪽 왼쪽. 어 조약 좋아 조약 좋아 안 돌아가게. 배가 돌아가니까 안 돌아가게끔만. 어 그렇게 좋아. 오케이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야 괜찮은데? 야 저기 좋다. 잘 간다. 야 가자. 하나 둘. 자 돌아가. 하나 둘. 간다. 하나 둘. 된다. 잠깐만 어때 자리가 너무 없어. 야 가자. 야 내가 오래 저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지금. 아 그래. 일단 가볼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머리 조치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우린 계속 앞으로 하고 순간이랑 디너랑 맞춰줘.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야 일로 가다 쭉쭉 가 쭉쭉 기재. 하나 둘. 쉬어 세게. 하나 둘. 야 멤버들 우리 너무 감동적이야. 너무 튼튼해 대박이야. 너무 감동적이야. 대박이야. 대박이야. 야 진짜 잘 간다 쟤네. 야 걔 잘 까네. 야 디노졌라. 디노졌라. 디노졌라 디노졌라. 디노졌라 디노졌라. 보고 있다. 환대 환대 환대.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내가 지금 엉덩이로 앉을 수 있는 상태였다. 지금 약간 기울어서 앉았거든. 그렇지 형 여기가. 어쨌든 앞으로 가긴 하거든. 천천히 앞으로 가자. 야 우리 돈다. 돈다 반대로 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못 돌. 얘가 지금 누구를 못 져.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아. 털 줘 봐. 털 줘 봐. 야 잠깐 쉬어 얘들아 쉬어. 잠깐 쉬어 잠깐 쉬어 잠깐 쉬어. 쉰 타임 쉰 타임. 저기도 오고 있다 오고 있어. 천천히야 천천히야 천천히. 약간 전쟁 아니라면서. 얘들아 우리 약간 튼튼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너무 괜찮아. 튼튼해. 튼튼해. 우리 진짜 너무 좋아. 우리 팀. 근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 최대한 빨리 가는 게 나아. 이거 언제 언제 주저앉지. 가자.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야 잠깐만. 또 재정비야? 노 더. 가. 나 밀게. 이게 나았다. 좋다 좋다. 야 형 기도 우리 둘 다. 가자. 내가 말 없을 때. 야. 가고 있어 우리. 가고 있긴 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아주 천천히 가고 있어. 근데 노를 못 쓰면 이게 너무 힘들 텐데. 야. 야 내가 바닥에 발로 밀게. 갈게. 내가 발로 밀린 중이거든. 야 우리는 지금 이. 자리 유지하기도 바쁘다. 노 저 전. 그러니까 노를 든 사람이 노를 저을 수가 없어. 너를 못 저어서 가기가. 야 우리 잘 가고 있어. 잘 가는데 내가 발로 차고 있거든. 야 지효야. 저 못생긴 게 저. 저 개가 못생겼는데 잘 간다 저거. 원래. 외형을 준비하지 않아 홍비야. 야 지효 왜 이렇게 잘해. 하나 둘. 지효 왜 이렇게 잘해. 야 우리 너무 잘해서 웃긴다. 하나 둘. 좋아 좋아 좋아. 왜 잘 돼. 야 민기랑 슈아 내일. 알 엄청 매기겠는데. 형 파이팅. 자 손톱 올릴까 한 번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파도 세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파도를 느껴 파도를 느껴. 하나. 야 우리 몇 분이 왔어요. 와 우리 됐어요. 와. 우리. 우리 왜 죽을 거 같아요. 우리를 죽어봐. 우리를. 너 내 동중하다봐.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룸피도 원래 처음에 이런 배에서 시작했을 거야. 멤버들 사랑해. 사랑해 얘들아. 야 파도 동등 세다 얘들아. 조심해. 마지막 고비야. 마지막 고비야. 야 여기에서 협력 힘을 얻는 게 너무 웃겨.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겨. 조심해야 돼. 다 왔다. 다 왔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우리 이겼어. 가만히만 있으면 돼. 웬만해. 가만히만 있으면 돼. 하나 둘. 파도가 우리 밀어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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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조건 우리가 이길 줄 알았거든 쟤는 정말 잘 만들었다 이거 잡고 당겨 조금만 떠 있어보자 얘들 오고 있는데 응원 내주고 그래 같이 가자 생각보다 안 돼서 기분이 좋아 나 지금 좀 야 민규야 와 이거 우리가 만든 거야 우리 캐리비안 해적된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배 자체는 되게 볼품없었는데 다 타 있는 걸 보니까 되게 좋았어 아 진짜로 야 한 명이 가운데 앉아있어서 아 진짜 잘 만들었던 거예요 멋있었어 멋있었어 우리가 표현해줘야 해 얘들아 노 조심해라 우리는 항해한다 야 여기까지 해도 이따가 대단하지 않니? 나 끝까지 완주하는 게 무표니까 그래 바나나 바나나 옷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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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자는 버린다 야 박스가 절로 가더래 야 밸런스가 야 잠깐만 탈락자는 버린다 너가 다 어떻게 매달려 있어 너무 버려 너무 버려 너무 버려 너 춤 버려 너 춤 버려 얘들아 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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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도와줘 형 나 페이프에 걸려가지고 나만 믿어 얘들아 도와줘 자 우리 성공했어 야 올라가서 보자 애들 오는 거 우리 트리다 트리다 빠바바바 빠바바바 너 내 동료가 될래 빠바바바 빠바밤 와 야 해가 진짜 쫌쌌네 포씨형 할 수 있어 얘들아 야 우리 반대쪽 살처로 날아갔어 얘들아 야 포씨형 그냥 우리 뭐 보고 있을 거 있냐 조용히 하라고 야 너 믿어 가야 조용히 하라고 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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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박살났다 박살났어 박살났어 우린 글리형 로봇이었다 우리가 로켓이었어 우리가 로켓이었어 1단폴리 2단폴리 뭐야 김민규 우리 배 타 우리 배 우리 배 타 안타고 오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일로와 야 이거 나랑 우지형이랑 노래 적어야겠다 이건 나 우자는 버린다 야 이거 우지형이랑 나랑 딱이네 야 우지형이랑 나랑 딱이네 이거 우지형 형이 오른쪽에 내가 오른쪽에 우지형이랑 나랑 딱이네 하나 둘 하나 둘 와 아 슈아 너무 좋아보여 야 민규야 나 지금 공수공수하고 있어 우리 로켓형 1단폴리 2단폴리 2단폴리 호시 너무 귀여워 진짜 지방이 같아 2단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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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짜 감동실화였어 진짜 아 너무너무 잘했다 우리 진짜 진짜 감동적이었어 우리 진짜 저희 눈물에 나와요 사랑 협심 다 있었어요 누구 하나 노력하지 않았다면 못 왔을 거야 그럼 그럼 우리 모두 다 노력했어 멤버들에 비해 내가 덜 노력한 것 같긴 하지만 아니 전혀 이거 누가 들었어 이거 내가 만들었어 이거 노력이야 내가 만들어지니까 멋있어 모두가 우리를 씨 우리도 우리를 못 믿었어 저 배 저게 갈지 아무나 몰랐어 천방 창금을 발견 천방 천방 또 닫고 들어와 또 닫고 들어와 또 닫고 들어와 천방 가봐 자 예스 예스 완벽해 야 구했다 어우 야 이거 어우 야 이거 못 들어 이거 닫고자 번호야 속 배 뜰게? 어 다 뜯어야지 어 이렇게까지 했어 야 근데 수영 재밌다 야 아니 진짜 솔직히 난 당연히 우리가 이길 줄 알았어 나도 아니 배가 너무 볼품없어 보니 바위였어 바위 근데 아니 어떻게 자리를 그렇게 잘 잡아 역시 기능이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래서 그러니까 밸런스가 너무 좋던데 아니 진짜 너무 진짜 튼튼해 어 저대로 쭉 가는 거야 그냥 야 우리 못 나가 멤버들 야 이제 엔딩 찍어야 하는데 엔딩 찍을 거니까 안 찍어도 되는데 알아서 해 어 가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뭐냐 반장이 불성실해 하루 만에 건너라니 이거 형이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하루 만에 건너라니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아 너무 힘들어 잘 마무리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디노조짜 디노조짜 진짜 이거 진짜 완전 먹었다 좋았어 고생했어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릴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가자 원호야 어 저 가위바위보 준 사람은 이렇게 돌아가기 가자 가자 진짜 저희 가위바위보 준 사람 물로, 물로 돌아가기입니다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 가 내 몸에 있거든 박제 수아야 나 물로 건너라 할 건데 저 같이하자 어 나도 원호야 가자 그래도 그래도 형이 같이 가줄게 너무 재밌다 원우만 혼자 보낼 수 없지 전혀 안 나왔는데 비네비티가 트우니까 호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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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휴 호 호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